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.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. 24장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국으로 이주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. 1절입니다.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고냐 즉 여호야 김은 BC 59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기에 이 환상은 BC 597년 이후에 주어진 것인데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 2절입니다.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극히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저항한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호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고 남아서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셨기에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앞잡이로 보일 것이기에 모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.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이 나라의 지도층이며 핵심이 되는 인사들이었습니다.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하스가 BC 609년에 잡혀갔을 때 함께 건너가 애굽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호야 김이 누부간네살에 봉신이 되었을 때 또는 누부간네살이 BC 597년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로 보입니다. 9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혼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대표적인 재앙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날 때 사람의 생각이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